그럼 지금부터 우리 TotoIsKit에서 지역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를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의 고유한 주소를 알아내야 돼요. 기사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주소이고요. 우리가 사용할 방식은 HTTP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꼭 선택하셔서 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길랩의 경우에는 비슷해요. 이렇게 HTTP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나오는 주소, 바로 저 주소가 HTTP로 우리가 원격 저장소랑 연결할 수 있는 고유한 주소가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주소를 가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저장소에 원격 저장소를 추가시켜 주셔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TotoIsKit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settings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Git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remo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저는 미리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UR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런데 Git은 지역 저장소 하나가 여러 개의 원격 저장소에 연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원격 저장소에서 여러 곳으로 업로드하면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개의 원격 저장소가 있고 그 각각의 원격 저장소들은 이렇게 복잡한 URL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URL을 기억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Git에서는 원격 저장소의 주소마다 별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egoing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역 저장소가 연결된 여러 개의 원격 저장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격 저장소 메인이 되는 원격 저장소를 Git에서는 origin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origin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관습적으로 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origin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존재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아니요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역 저장소가 이제 이 주소에 해당되는 원격 저장소와 연결이 된 것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면 되겠어요? 지역 저장소와 연결된 원격 저장소에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이 코드 또 문서 그리고 버전을 업로드해서 양쪽을 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